혜지야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어 오빠 뭔데? 나 너 좋아해 오빠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어 뭔데? 나 사실 지금까지 남자였다 뭐라고? 내 이름이 혜지인 줄 알았나? 넌 지금까지 남자를 좋아한 거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해봐라 나 남자를 좋아하는데 기분이 어떤지 아니야 웃어?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럴 일이 없거든 왜냐면 내가 네 엄마다 뭔 소리야 내 눈을 똑똑히 봐라 어 엄마? 그래 우리 아들 잘 지냈나? 엄마 여기에서 뭐해 내가 준 김치 받았어? 먹었어? 맛있었어? 김치 주러 온 거야? 우리 아들 김치 먹어야지 잠깐 날 진짜 기억을 못하는구나 소희야 얘 또 뭐라는 거야?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? 진짜 기억이 안 나? 너 잠깐만 여보? 오랜만이야 소희야 여보? 여보? 한 3년이 됐나? 보고 싶었다 소희야 다시 올 거라메 여기서 기다리라메 왜? 왜 이제 왔어? 왜? 왜? 내가 잘못했어 여보 여보 다시는 안 떠날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여보 근데 나 다시 결혼했어 헝?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그대 Marsagit 가는 감사합니다.